지금 시작했나요? 반갑습니다 도민성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요번에는 좀 방송을 금방 왔죠? 저는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이따가 끝나고 먹으려고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저녁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여기 배경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는 저희 오르트엔터테인먼트 연습실입니다 아 뽀비뽀 챌린지 너무 잘 봐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봐서 좀 어색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연습실에서 또 재밌는 컨텐츠를 하려고 연습실로 왔습니다 처음이점 완벽한 챌린지였어요 감사합니다 춤추는 거 곧 보여드릴 거예요 맞아요 사실 감기 살짝 걸렸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이제 곧 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려볼게요 진짜 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게임을 같이 해보려고 왔는데 오늘은 어떤 컨텐츠인가요 김피디님 오늘 컨텐츠 재밌는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컨텐츠는 수박 게임입니다 수박 게임 네 과일을 합쳐서 수박을 만드는 게임인데 점수로 2000점 달성하시거나 수박 만드시는데 성공하시면 이번엔 보상이 있습니다 오 보상 네 보상은 의상 변경 그리고 다음 컨텐츠를 민성님이 직접 기획하시는 것 그리고 얼굴에 낙서하는 컨텐츠 세 개 중에 뽑기를 하는 컨텐츠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무조건 저는 의상 바꾸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화면으로 바꿔주시고 게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일어나서 하나요 신혜 노는 신혜 노는 신혜 이리 신혜 노는 신혜 노는 신혜 노는 저... 사실 이거 처음 해봐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잠시만요 계속하다 알 같은 종류인 과일 두 개를 터치하면 더 큰 레벨의 과일로 합칠 수 있다 오우 만약 상자에서 과일이 넘치면 게임이 오버 종료됩니다 일단 같은 과일끼리 섞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과일의 종류는 11가지 아... 과일은 수박으로 키우면 상자 안에 더 많은 과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게임 BGM이 너무 큰가요? 조금 줄여... 줄여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게임... 어 됐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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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뭐야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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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캐릭터가 너무 귀여운데요? 헛 조그만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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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어? 오우 자동으로 이렇게 굴러가네 혼자? 체리 체리에 졸린가봐요 오 뭐야 오잉? 얘는 뭐죠? 호도 호도 오? 뭐야 이거 근데 얘 어떻게 어떻게 옮기지 얘네들을? 이렇게 오잉? 지금 몇 점이에요 지금? 아 118점? 헉? 2000점 될까요? 잠깐만 오! 오케이 느낌 알았어요 지금 느낌 알았어 어? 뭐야 이거 세 개 한 번에 세 개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천점 할 수 있다 이거 어디다가 놔야 될까요? 아 여기다가 넣고 여기랑 합치면 이렇게 세 개 한 번에 그렇지 벌써 다 터득한 것 같습니다 다 터득한 것 같다 쉽네요 일단 이쪽 조그만 애들끼리 모아놓고 안 돼 이게 끝으로 가면 이동이 되는 이렇게 어 이거 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어? 어? 오 됐다 이거 약간 큰일 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안을 어떻게 넣죠 저 제가 닌텐도를 아예 처음 해보고 게임을 좀 잘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좀 이상한 듯 이해해주세요 저희 목표는 2,000점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세게 던지기 없나? 세게 던지기 오오 세게 던지기 얘네들이 커지면서 표정이 점점 귀여워지는구나 얘네들이 조그만한 아기일 때는 좀 애들이 자고 있네 눈 감고 저 너무 잘하는데요 이참점 못하면 벌칙해요 벌칙은 벌칙 그거 얼굴 낙서 아닌가요 얼굴에 낙서하기 오오오 오 대박 오 눈이 다시 작아서 살쪘어 야 아니야 안돼 여기에 이렇게 두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여기 세게 떨어트리면 안으로 들어갈까요 여기가 세게 이렇게 안.. 안되네 안 들어가네 이거 약간 큰일 난거 같은데요 오오오 오 좋았어 역시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여기서 얘를 얘를 쳐서 사과가 옆으로 이동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안되고 눌러도 안되고 눌러도 안되고 오케이 됐다 역시 중력의 힘 중력의 힘 여기 딸기 아 아 이거 조그마한 애들이 나오는게 진짜 애매하네 어떤게 명언이었죠? 제가 무슨말을 했나요? 저 저 잠깐만 제가 채팅을 못 못 봤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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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단다 단다 닫죠? 이렇게 아 이 체리가 너무 귀엽게 생긴거 아닌가요? 눈 감고 있는거 좋아 이게 뭔가 떨어질 때 그 느낌이 좋다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지금 800점인데 반 상자에 반이 찼거든요 반 이상 찼거든요 그러면 지금 확률이 거의 30% 성공 확률이 30% 밖에 안남았어요 저한테 여기서부터 신중하게 해야되는데 오 나이스 이게 한번 합쳐질 때마다 점수가 점수가 일정하게 오르는건가 확인을 못해 안돼 아 너무 어려운데 자 생각을 해보자 요 안에 맛 요 안에 거를 합치는게 더 이득이겠지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과 두개가 붙을 수 있을까요 이 체리 이 안에 가운데 요 여기 자고 있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되는데 일단은 포도 있는 쪽으로 떨어뜨려서 큰일난거 같아요 큰일난거 같아요 진짜로 제발 큰일났다 이거 2000점이 가능한 점수에요 이게 하 아 이거 내가 못하는거네 그렇지 그렇지 아니지 너는 너가 거의 들어가면 안되는데 일단 여기 두고 여기 두고 가운데 여기 두고 합쳐져야되는데 얘네 둘이 제발 제발 오케이 도전이라고 안했으니 괜찮아요 아 도전 안해쳤다 맞다 도전 안해쳤다 지금 연습게임 잠깐만 여기가 합쳐지면 사과였나 오케이 오케이 우와 대박 그렇죠 대박 너무 좋아 확률이 엄청 올라갔어요 지금 지금 확률이 성공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1259점인데 절반이니까 성공확률이 한 70% 될 것 같아요 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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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할게요 도전 합체합체합체합체합체 저 이거 너무 빨리 깨면 어떡해요 아이고 잘못했다 도전 이게 한쪽으로 가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버리네 일단 여기다 놓고 안돼 오케이 합쳐져 그렇지 눌러 눌러 오케이 오케 오케 민성아 과일표정 한번 따라해줄게요 어떤 과일 따라해볼까요 오케 민성아 과일표정 한번 따라해줄게요 어떤 과일 따라해볼까요 오케 하하하 약간 이런 표정인거 같은데 하하하 우와 뭐야 뭐야 못봤어 혼자서 막 하네 애들끼리 얘네들이 작은 애들끼리 여기 약간 여기 이쯤 쓰읍 아 이쯤 여기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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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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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오오오오 오 오 아이고 사과로 커져서 얘 움직일 수 있었는데 안 움직이네 하하 잠깐만 근데 이게 지금 메론이 엄청 큰데 이 큰 파인애플이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이 이 배 얘가 배죠 사과 옆에 배 이거 한라봉을 만들어서 어 한라봉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호잉 이거 이거 여기가 이제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일단 여기 아 여기 제발 안 돼 떨어트릴 때 점수가 오르나 안 오르네 안 돼 안 돼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어떻게 아 아 아 아 천점 해야 되는데 어 어 잠깐만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얘 얘 큰일 났다 이거 진짜로 진짜 잠깐만 안 돼 포도 포도 아 안 돼 오 오케이 제발 제발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힘을 내 친구들아 좀만 더 오케이 120점 남았어요 120점 제발 한 번에 타라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눌러줄까 여기 이렇게 똑 어 어 잠깐만 104점인데 헤헤 좀 큰 거 나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bitches 호더 다 호덱 falling 핑크를 int it Perché ating 뭐냐 꼬uses list 2000점안되는데 끝났어요 뭐지 왜 왜 끝났어요 근데 1등이에요 아 이게 뭐야 왜 끝났어요 이거 인정인가요 이게 2000점이 될 수 있었는데 이거 저절로 꺼져버렸어요 어떻게 된거죠 아니 뭔가요 점수가 왜 넘쳤다고요 안넘쳤어요 안넘쳤어요 이거 진짜 안넘쳤어요 진짜 안넘쳤어요 진짜 리플레이 이거 보세요 진짜 안넘쳤어요 안넘쳤잖아요 솔직히 아니 이게 상좌에서 흘러내려야 넘친거잖아요 혼자 있으신게 1등이지 아 오케이 한판 더 아 이거 어려운데 저 이거 넘쳤대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한판 더 해서 2000점을 넘겨볼까요 아니면 1등이라고 우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한판 더 할까요 한판 더 한판 더 한번 더 아우 죄송합니다 일단 우겨봐 우겨보자 아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거 2000점 너무 어려운거 같으니까 2000점이란 조건은 없었음 두번째 판에서 2000점 채우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엄청 빠르게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엄청 빠르게 이제 느낌 알았어요 제가 엄청 빨리 한번 해볼게요 엄청 빠르게 한판 해보겠습니다 저를 아 아 이렇게 누르면 되는구나 아 이거 다시 시작하기가 있는데요 아 이거예요 아 아 에? 뭐야 왜왜왜왜 에? 에? 지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잘못 눌렀나봐요 지금 김피디님이 눌러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좀 빨리 해볼게요 아 여기에 아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여기 나오는구나 아 이제 알았네 아 오케이 알았어 이제 2000점 금방이다 아 아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쉽죠 할로윈 버전이네 할로윈 버전이네 아까 아까 전엔 귀여운 애가 이렇게 떨어뜨렸던 것 같은데 지금 좀 무서운 애가 떨어뜨리고 있어요 저희가 방법을 터득했어요 이렇게 도레미 파솔라시도로 방법을 쓰겠습니다 굴러서 자동으로 합쳐지게 작은 애들은 일단 오른쪽으로 다 모아놓고 큰 애들은 왼쪽 이렇게 해야되네 이렇게 해야되네 금방 할 것 같죠 느낌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2000점 오케이 그렇지 너무 쉬운데요? 오케이 아니야 너 체리야 일로와 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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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부해줄게 가자 가자 배 표정 한번만 해주면 안 돼 안 돌일까? 배 표정 배 나오면 표정 까먹었어요 제가 배 표정을 배 나오면 해볼게요 어 배 나왔다 아 이게 배 배 표정이 변했는데 아까랑 다른데 이런데요 과일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 어 아니 이거 이쪽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졌어 일단 침착하게 다시 아 여기에 낀 애들을 어떻게 꺼내지 조그만 애들 체리 일단 작은 애들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그리고 체리가 또 나오니까 일단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딸기 합치고 얘 여기 떨어뜨리면 사과까지 한 번에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뭐야 어 아 나 진짜 어 잠시만요 어 됐나요 잠시만요 스트레칭 자주자주 하죠 아 스트레칭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게임을 보느라 저를 못 봤어 아 오케이 됐다 순조롭죠 이제 자 단숨에 가겠습니다 오오오 오케이 됐죠 얘네 표정 과일들이 할로윈이라서 공포에 질렸어요 지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케이 얘로 뚱뚱이들을 밀어서 합쳐지게 그렇지 합쳐지게 여기 일단 여기 두고 포도 두고 합쳐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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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이는 무슨 과일 제일 좋아해 저는 포도 포도랑 복숭아 좋아해요 포도랑 복숭아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크크 이미 반했어요 오케이 가자 가자 나도 모르게 저기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보이는 걸 안 보고 자꾸 하게 되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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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포도 앞으로 포도랑 복숭아만 먹는다 좋아요 영혼이 없다고요? 아 크크 영혼이 없어 흐흫 딸기 딸기 오케이 제가 진짜 게임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텐션이 좋죠 좋아 좋아 가자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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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제 약간 조금 바뀌었어요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친구들이 오른쪽으로 가게 할게요 무슨 게임을 좋아하나요? 무슨 게임을 좋아하냐면 저는 약간 무슨 게임을 좋아하냐면 진짜 근데 게임 웬만한 건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액션 게임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전략 게임도 좋아하고 전략 게임도 좋아하고 공포 게임 좋아해요 공포 게임은 제가 아 혼자서는 절대 안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자 체리가 일단 나오니까 여기에 체리 하나 두 개 두고 딸기 그리고 포도 그러면 여기다 두고 일단 체리 여기다 놓고 포도 합쳐지고 합쳐지고 체리 체리 딸기 체리 포도 딸기 배 합쳐지고 합쳐지고 아 잘못됐다 이 자식 체리가 아까부터 날 자꾸 괴롭히네 일단 여기 포도 두고 딸기 두고 자 자 자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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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밀어 오케이 일단 여기 두고 사과까지 한 번에 합치기 그렇지 그렇지 포도 아 이렇게 약간 오케이 안 돼 안 돼 일단 여기 두고 일단 여기 두고 체리 놓고 합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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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합치기 너무 잘하죠 저는 200점 딱해서 옷 바꿔 입을게요 일단 여기 합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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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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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치고, 오케이 여기에 두고 눌러, 들어가 들어가서 만나, 그렇지 여기다 합치고, 합치고, 합치고 딸기로 딸기를 밀까요? 아니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딸기를 합치자 안 들어가네 이렇게 계획이 없었는데, 이건?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자, 1560점 잠시만요, 오케이 여기 좋았어 일단 여기 일단 여기 아, 이거 2000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어? 안 돼 이게 이거 어떡하냐 아니, 왜 갑자기 마지막에 이런 애들이 나오지, 자꾸? 그렇지 큰일 났다 어? 어? 이렇게 세게 누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얏 아까부터 왜 더워? 점수가 안 나올 거 같지? 잠깐만, 계산해 여기서 합치면 한 번에 다 합칠 수 있어,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포도야 포도야 제발 아, 제발 와,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오케이 어디가 문제지? 왜 아까보다 더 못해졌지? 한국인은 삼세팔 한국인은 삼세팔 저 2000점 잠시만요 이거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진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인형 뽑기 찬스 없나요? 인형 뽑기 찬스 어? 저한테 졌어요 첫 번째 민성이한테 졌어요 어떡하죠? 아 아니 이거 이 전략이 왜 안 통하지? 도레미 전략이 왜 안 통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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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근데 아까 제가 두 번째 도전할 때 도전 외치지 않았잖아요 첫 번째 때 도전 외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점수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 맞네 1989점 더하기 1746점 합쳐서 2000점 넘어졌으니까 맞네 어쩔 수 없다 이거 근데 한 판만에 2000점 아니라고 제가 못 들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 수박 이거는 첫 번째 점수 더하기 지금 점수 더하해서 2000점 넘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제가 해도 되나요? 김필이님 이거 팬분들이 1번 2번 점수 합치래요 일단 합쳐서 2000점이 넘었으니까 이거는 클리어 아 잘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상 변경을 선택하겠습니다 의상 변경 지금 바로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 점수 11점 모자랐던 첫 번째 판 인정해 드리고 싶은데 어 11점 혹시 혹시 민성 님이 뭔가 팬분들한테 보여주시고 11점을 채워주실 수 없으실까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11점을 오늘 물을 좀 마셔도 될까요? 아, 노래에 노래로 제가 감기가 조금 있지만 노래 짧게 여러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팬분들에게 아, 어떤 노래 불러드리지?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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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알겠습니다 애교를 해보겠습니다 아, 애교 할 줄 모르는데 아 아 11초만 불러봐 아 저, 그러면 애교를 하겠습니다 네, 애교를 하겠습니다 자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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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점 주세요 11점 주세요 핳핳 이게 저의 애교입니다 이게 저의 애교입니다 손키스 됐나요?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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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인가요? 11점 주세요 핳핳핳 저 애교를 진짜 못해요 아 해본 적이 없어요 11점 주세요 11점 주세요 11점 주세요 11점 받았습니다 성공 자 그러면 다음은 뭘까요 저희 보상은 사다리 타기로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서요 사다리 타기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사다리 타기로 이게 선택이 아니고 랜덤이네요 어? 에잉? 보이는데요? 저는 호랑이 할래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선택하면 바로 아닌가요? 뭐야? 이거 선택하면 돼요? 호랑이 하면 의상 변경 아니에요? 아 이거 생겨요? 아 그러면 뭐 할까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까요? 추천해 주세요 도토리 아 나중에 랜덤으로 바뀌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도토리 가자 오케이 도토리 선택하겠습니다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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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진짜 잠깐만 호랑이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호랑이 했으면 호랑이 의상 변경 맞네요 아 호랑이 할 걸 호랑이 했으면 의상 변경인데 아 뭐야 아 아 얼굴에 낙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한 거니까 저는 얼굴에 낙서도 잘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호랑이였습니다 사실 호랑이 하려고 했잖아요 그쵸 제가 호랑이를 선택하려고 했긴 했는데 저 낙서 근데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낙서 얼굴에 낙서 해주세요 아 다음에요? 아 다음 컨텐츠 때 제가 얼굴에 낙서를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낙서가 돼 있을지 기대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첫번째 게임은 너무 재밌게 했고 두번째 게임은 뭘까요 의상 변경 제가 솔직히 1등 했으니까 달라고 해볼게요 자 다음 게임 뭔지 알려주세요 김피드님 자 다음 게임은 민성님이 운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유명한 게임이 있죠 링피트 게임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는 해본적은 없지만 본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하면 되나요? 오 이거 이렇게 잡는 건가요? 이건 뭐예요? 아 화면에 자 여긴 어디죠? 링콘을 조여주세요 조여서 스타트 뭐야 조여서 유지 이 화면이 지금 팬분들도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재밌다 벌써 재밌어 뭐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미브리시 미브리시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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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안 넘어가시는데요 이게 어떻게 선택하는 거죠?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 더 강도가 어떤 강도 남자는 정면 승부죠 최선을 다해서 자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잘 못 눌렀다 뭐야 뭐 누르는 거예요? 이건가? 잘 못 눌렀다 어떻게 지루해요? 잠시만요 입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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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힘을 설정 이거 힘 약하게 해놔야겠다 링콘을 양손에 들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뭐야 세게 조이기? 세게 조이는 척 살살 조여야지 너무 야비합니다 너무 야비합니까? 링콘을 바깥쪽으로 당겨주세요 야 이야 오케이 발을 살짝 벌리고 똑바르게 서주세요 제 자리에서 가볍게 달려주세요 제 자리에서 가볍게 달려주세요 빠르게 조이기? 빠르게 으아 으아 아 됐다 레벨 좀 낮춰야겠어요 아 처음에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하아 그럼 뮤직 스타트 미브리쉬의 동작을 따라해주세요 네 3 2 1 시작 무릎을 교대로 들어서 링콘에 터치해주세요 이게 이게 게임이에요 상반신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거 치는게 맞나? 마지막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발꿈치 들기 스트레칭 안쪽 어허 이렇게 복사뼈가 위를 향하도록 신경써주세요 마지막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등표기 스트레칭 발을 넓게 벌리고 엉덩이를 낮춥니다 오 이거 이거 런지잖아요 런지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아 이거 벌칙 아닌가요? 벌칙 같은데요 이거 게임이 아니고 벌칙 같은데요? 마지막 한 세트 이거 힘든데요? 네 잘하셨습니다 마무리는 발을 벌리고 옆구리 스트레칭 링콘을 들어 올리고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몸이 뒤로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마지막 한 세트 마지막 한 세트 이거 아 오늘 운동 못 간 거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시네요 감사하네요 오케이 가자 어 이제 뭔가 약간 이제 뭐야 피부색 약간 좀 강해보이는 색깔 하겠습니다 어 무슨 색깔지? 어 무서운데요? 이 색깔 해야겠다 오케이 결정 시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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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누른 거예요? 오오 오 뭔가 강해보이죠? 여러분 이거 해보는 분 계신가요? 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프지 않아요 기침이 조금 나올 뿐 괜찮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클릭도 잘하는 자 오케이 오 무서운 소리가 나는데요? 오 오 잡을 때 이게 같이 진동이 오네 오 세상을 세상을 구하러 가는 중 뭐야? 당기기 나의 괴력 뭐야 오오오오 오오오 오 너무 재밌다 뭐야 나보다 더 세보이는데요? 너무 강한 애가 태어났는데요? 인 yourself 아 적으로 난리 자 이리 그냥 Hack Hack tape 게임 잘 형이 말하는거구나 난 또 저.. 왜 저렇게 걸어.. 기어가는거야? 오케이 알겠어 귀엽네 이곳의 인간이 아니구나 귀엽고 상당히 만남과 트레이닝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법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보지 않을래? 표시된 위치를 오른손 엄지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어르? 아.. 이건가? 어? 뭐야? 죄송해요 뭘 눌러야돼요? 뭐야? 아.. 오오 아.. 오오 표시된 위치를 오른손 엄지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응? 어떻게? 측정중입니다 어어? 아니 잠시만요 제 손가락이 아닌데요? 표시된 위치를 오른손 엄지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씬 재밌네.. 오 뭐야 머리가 불타고 있어요 갑자기 가보자고 수박게임부터 이거 다 너무 귀엽네 오케이 가보자 흑흑흑 어? 당연히 같이 가줄 거지? 네가 운동할수록 우리가 싱크로 되면서 머리카락에 불꽃이 불타오를 거야 앞으로 잘 부탁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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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 아 아 아 날순 없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거 진짜 운동 되네 이거 진짜 운동 된다 엉덩이를 낮춰서 스쿼트 파워를 모으고 저 근데 이거 게임 아 아 이런 게임이구나 아 아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자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야 뭐야 이건가요 이거 그만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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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의 칼로리가 20칼로리라 소모됐어요 이거 진짜 너무 재밌고 좋은 게임이다 오 오 김피디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임 준비해 주셔서 흫 흫 흫 행복해요 저의 PTA비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흫 흫 이거 근데 이거 하루에 한 번씩 하면 흫 살 절대 안 찔 것 같은데요 오 오 오케이 느낌 알았.. 느낌 알았소 하.. 느낌 알았소 흫 우왕 우왁 우와 오오 아히우와 어 spiritually 거의 안될 로뉴 우리 승 peril 어 뭐야 죽은 줄 알았다 알겠어요 빨리 싸우게 해주세요 정말 귀엽게 생기는 애랑 싸우네 뭐야 뭐 이거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스쿼트 스쿼트 정확하게 할수록 뭐야 아래로 잠시만요 오 넘어질 뻔했어 왜 피가 안달죠 와 이거 게임 정말 재밌다 피가 안단다 와 이거 아 오케이 28번 해야 되는구나 아 아 강한 남자를 골라서 와 30개 아 이거 오케이 이거 옵션 다시 누를 수 없나요 와 와 이거 진짜 아 이거 너무 웃기네 와 미치겠다 이거 너무 너무 재밌다 아 진짜 이런 게임인 줄 절대 몰랐네 나이스 좋았어 최고야 우와 신난다 좋아 우와 귀여운 아이라더니 아 단단하구나 와 잠깐만 잠깐만 아 좋아 좋아 저 저 알았어요 이제 이 게임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가자 오케이 잘했어 앞으로 3번 좋아 좋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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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떻게 어 뭐야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거지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야 야 이거 31번 잘했어 좋아 좋아 아 오케이 이건 그래도 좀 쉽다 오 저기 내 주먹이 생기는구나 머리 위에 엄청 강력하게 때문에 가자 가자 야 야 이거 24번 쉽죠 여러분들 나중에 선택하실때 운동 절대 안한다고 선택하고 하세요 게임 저렇게 한번 치면 어떻게 몇집이 강한 아이가구나 저렇게 맞으면 와 와 와 와 진짜 저 녀석의 단단함이 여기까지 느껴진다 저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다 저는 수박게임 저는 수박게임으로 수박게임으로 1시간 할거 그랬어요 가자 가자 부셔 점프 안뛰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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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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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힛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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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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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큰일났네 저 이거 잠시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아 이거 세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아 지금 하하 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너무 정직하게 살면 안됩니다 세상은 이거 처음 세팅할 때 아 잠시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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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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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잠시만요 저 근데 아 됐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은데 이게 지금 이게 제 힘을 못 이겨가지고 지금 잠시만요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 이렇게 어? 어?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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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 보스까지 가겠습니다 보스까지 갈 겁니다 혹이란 없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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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얘 또 만났네 바로 버스로 갈 수 없나요 뭐야 아 이거 조금만 봐주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조금만 봐주세요 아 이거 30분 너무 많은데 진짜로 이거 보스 보스는 피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만든 사람 천재다 정말 이 게임 만든 사람 진짜 천재야 이거 운동 진짜 많이 됩니다 이거 저는 지금 스커트를 변형시킨 한발로 균형잡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 진짜 너 너 정말 단단하구나 보스는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 이걸 보스 얼굴만 보고 딱 끌까요 어때요 한쪽만 빠지겠다 나의 단단한 복근을 봐라 스킬을 선택해 줘 만세 포시 어떻게 해요 뭐야 아 만세 이건 쉬워요 근데 이거 진짜 벌칙이다 이거 진짜 저 이것만 깨고 보스 얼굴만 딱 보고 끄죠 그러면 보스를 이기는 건 다음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보스 얼굴까지만 딱 보고 가죠 이거 끝나면 보스 얼굴 보스보다 민성이 아 얘가 보스인가요 보스는 바로 갈 수가 없대요 아 깼겠다 진짜 이지 했죠 여러분 자 오늘은 링피트를 즐겨봤는데 이런 게임인지 너무 재밌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링피트는 여기까지 하고 아 안 힘들죠 이 정도는 오늘 방송 내일까지 이어가는 건가요 저는 가능한데 이제 또 퇴근하셔야 돼서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물 좀 마실게요 여기 있어요 맛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제가 근데 어 제가 밥을 아직 안 먹어서 지금 제가 밥만 먹었어도 이 정도는 한 시간 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녁 드셨나요 힘이 없어 보여 아니에요 저 힘이 있어요 밥 아니요 제가 밥을 원래 늦게 먹었습니다 저녁을 저녁을 늦게 먹... 고기 먹을까요? 햄버거 먹었어요? 좋은데? 쭈꾸미 치킨 아 제가 오늘 밥을 한 끼밖에 못 먹어서 아직 끝나고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떡볶이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어 맛있겠다 무슨 떡볶이에요 네 제가 감기에 걸렸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고 김치가 아니 김치 그 기침이 김치가 아니고 기침이 조금 아직 나오고 있어 가지고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까 아침 못 먹고 점심 먹었어요 끝나고 진짜 든든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실게요 이제 한 끼 또 먹으면 두 끼죠 기침을 김치라고 잘못 말했어요 배고픈가봐요 치즈 김치 볶음밥 치즈 김... 기침 볶음밥 아 하늘 사진 직접 찍은 거야 아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직접 하늘 찍은 거고 제가... 하늘 찍는 걸 좋아하고 제가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서 경치 이렇게 이쁜 경치 있으면은 제가 항상 찍습니다 사진을 일상 트윗도 올려 볼게요 치에씨에 하늘 사진 감각 어... 나중에 저녁 먹는 사진이요? 제가 올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맞아요 나중에 저녁 사진도 메뉴 공유해 드릴게요 사진으로 네 여러분들 지금이... 아홉... 아홉시인가요 지금? 음... 여러분들 저녁 다 드셨죠? 저도 이제 곧 저녁을 먹으러 가야 돼서 오늘 컨텐츠와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캡처 타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캡처 타임 해볼게요 오늘도 어떤 어떤 포즈를 해볼까요? 강아지 강아지랑... 체리피스 해주세요 체리피스는 머리 위에 V 반대로 체리피스? 이렇게? 이게 체리피스인가요? 오케이 체리피스랑 강아지랑... 아 아 이건가요? 볼콕 양쪽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아지 귀 하고 체리피스 하고 볼콕 양쪽 하고 캡처 타임을 마무리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캡처 타임 하려면 이제 그 댓글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여기까지 댓글 읽고 캡처 타임 해 볼게요 자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캡처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강아지 귀 되고 있나요? 근데 이거 댓글이 보이는데 괜찮나요? 아 저한테만 보이는구나 강아지 귀 하고 체리피스... 어떻게 하는 거죠? 체리피스... 잠시만요 체리피스... 체리피스... 그리고 볼콕 네 세 가지 포즈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라이브 방송 또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금방 또 만나요 안녕